오늘의 다양한 식사 стиль 여기 계셨네?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화? 오, 짧은 영화요? 네, 흰 영화가 usual 혹시 영화가를 영화 보러 가고를 타라고 해요? 1, 2, 3, 4 1, 2, 3, 4 2, 3, 5, 6 2, 4, 4 3, 5, 7 도전 친구들이랑 다같이 재밌는 노래하니까 재밌었어요. 시간이 너무 한 2두시밖에 안 돼서 끝까지 수업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물 맛집 이런 걸 해보니까 재밌었어요. 한 3두시만 더 손 들어보세요. 한 번 더. 친구들이랑도 프랑스만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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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기회여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아이들 교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영화도 보고 공영도 봐서 재미있고 좋았습니다.